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잘. 최근에 모 개그맨 분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분이 제 부캐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곧 영상이 올라가겠죠. 저한테 김종잘이래요. 예를 들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김종잘. 평가원에 배포. 김종익은 쪼레비야. 당신은 김종잘. 김종잘 씨는 평가원에 해골물, 고인물. 나한테 평가원에 썩은 물이라고. 너무 웃겼습니다. 종잘대사. 이분이 김종잘 씨인가봐요. 김종잘 씨. 뽀샵한 김종잘 씨. 저는 김종잘입니다. 김종잘. 100일이 왔습니다. 아 참 이거 수능 100일 다가올 때마다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때 100일 때가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길도 겹쳐있고 마음도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휴강도 잡고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강의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진짜 싸가지 없다고 하는데 괜히 근데 진짜 싸가지 없는 거 맞아. 예전에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강의 좀 잠깐 쉬었더니 막 님이 뒤졌다 하면 말이죠. 그 댓글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캐스트를 김종잘 씨와 함께 찍는 이유는 D-100일. 솔직히 제가 매년 100일 캐스트를 찍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전혀 의미 없더라고. 고3 담임하면서도 들어가가지고 야 100일이야. 근데 뭐 이런 표정이 다. 근데 뭐. 학교마다 다 D-10계 있잖아요. D-200, 100.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100일 혼자 신나고 야 100일이야. 막 이러고. 이 지경은 돼야지. 이 지경 되면 미치는 거지. 10일. 야 싫어하냐. 야 수능 과목 5개. 야 5로 나눠봐. 5, 20. 한 과목에 2일. 됩니까? 2일 하면. 어? 이때쯤 되면 여러분 공부할 것 같습니까? 공부 진짜 안 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하기 싫은 게 진짜 인간의 습성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 막 야간 자율학습하면 거의 뭐 그때 뭐 야간 자율 강제학습이기도 하죠. 근데 자율학습인데 막 도망가요. 도망가. 우리 반 아닌데 뭐 반은 칠판에다가 막 레볼루션 써놓고 단체로 도망가. 수능 전에 추억을 쌓자. 수능 보기 직전날은 우리 반 전교 1등짜리도 도망갔어요. 야간 자율학습. 그 AB 소집 전날. 뭐라 하겠습니까? 뭐 혼내요? 혼내지도 못하죠. 아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불러다가 야 너도 도망가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인생에 한 번쯤 야자쬐는 맛은 봐야죠. 졸업하기 전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놉니다. 놀아. 제발 여러분들이 제가 캐스트 제목을 썼잖아요. 김종자리 전하는 D-10. 어 뭐야 100일인데 이 사람 산소도 못하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응? 그러겠어요? D-100이 아니라 D-10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100일. 첫 번째. 캐스트 제목처럼 100일이 아닌 10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0일씩 10번 간다. 그 10일씩 10번 가려면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 왜 좋아하세요? 작심삼일 100번 하면 300일이에요. 인간이 오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려면요. 계속 계획을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작심삼일. 계획 짤려면 3일치 계획이니까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 100번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작심삼일 33번 하면 돼요. 예비소집일까지. 응? 여러분 수능 전날 공부 될 것 같습니까? 그댄 마무리하는 거고. 99일 동안 작심삼일 33번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계획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획성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알림장 잘 써왔다. 그런 사람들이 플래너 쓰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맨날 플래너 알림장 안 써서 아빠 엄마가 알사탕 나오는 것처럼 플래너 갖고 와라고 하면 긴장 막 뒤졌다. 플래너 안 썼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3 때 갑자기 막 쩐 플래너 잘 써. 안 되는 사람 하지 말라니까. 필기 안 되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올해 그랬잖아요. 교재 다 갈아엎으면서. 플래너는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써왔는데 옆에 애가 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나 이땐 이거 한다. 이땐 이거 한다. 이땐 이거 한다. 그래야 사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 귀소본등처럼. 집에 가고 싶은 것처럼 플래너가 단순해야 내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해요. 원래 공부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면 원래 고등학교 일하는 때부터 여러분이 코로나 직격탄을 말해서 그렇지. 고등학교 일하는 때부터 내신 땐 내신. 모의고사 땐 모의고사. 또 고1 땐 모의고사 신경도 안 썼잖아. 그게 안 됐어요. 1학년 때. 내신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공부하다가 이 지경도 안 된 거야. 코로나 직격탄 세대로. 그냥 막 비대면 수업 받다가 처음에 왜 비대면이야. 왜 학교 못 오게 합니까. 시간제다니까 개꿀. 와 비대면 완전 꿀이었어. 이런 꿀이 없어. 그냥 갑자기 학교 오래. 왜 왜. 맨날 포토사이트 보면 학원 원격수업 안 합니까. 또 이 지경인 거지. 지금.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들과 똑같아요. 대학생분들께서도 처음에 대면 수업. 대면 수업 합시다. 나가다가 비대면 하니까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강신청 때 어떻게 해. 대학생분들 반수하신 분들은 알걸. 막 비대면 수업만 찾아가지고 9시에 수강신청인데 9시 1초에 비대면. 저 교수님 비대면에 막 다가. 저 교수님 비대면에 오픈 테스트하는데. 9시 1초 되면 막 수강신청. 자리가 없어. 자리가. 보고 있는 거지. 한 명 언제 빠지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편한 거 다 좋아합니다. 편한 거 좋아하는데. 본인 플래너가 편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플래너를 단순하게. 지금 내 플래너 봤더니 막 칸트 시간표 같아. 당장 버리세요. 단순하게. 세 번째. 10분의 중요성은 제가 입시 특강 다닐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 나 10시까지 공부해야지. 9시 50분에 끝났어.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 나면. 9시 50분 되면 이미 다 짐 챙기고 끝나. 집에 가는 거야. 마음속은. 10분 동안 할 거 없으니까 뭐 해요. 책. 이런 책. 마음의 양식. 괜찮아. 10분 동안은 이런 책 봐도 되지. 유튜브. 나를 위한 보상. 유튜브 잠깐 보는 거야. 음악 잠깐 듣고. 그리고 10분이 날아가요. 여러분 100일씩 그렇게 10분이 날아간다 생각해보세요. 1000분입니다. 1000분. 1000분을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60분으로 나눠보세요. 어렵습니까? 60분을 1000분을 나눠보시면 몇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거의 16시간, 17시간은 나옵니다. 그러면 17시간이니까 하루네? 아니. 여러분 솔직히 현역분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4시 반에 끝나고 학교 끝난 이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공부 시간이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4시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분씩 100일을 날리면 16시간을 날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4일을 날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더 무서운 게 지금 100일이 아니라 고1 입학한 이후부터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20분씩 지금 여러분은 며칠을 날렸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1년 더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4일 날아갑니다. 수능 보기 전날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라는 꿈을 왜 꾸겠어요? 그런데 4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4일이 또 어디 있어요? 명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번 명절 어땠어요? 공부했습니까? 어 난 고1이야. 명절 공부해야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명절. 아 늘어나는 뱃살. 맛있는 음식. 아 용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용돈만 받아요 이번에. 가긴 가 일단. 가. 가서 용돈만 받고 꺼지다. 사라져. 거기 있어봐요. 정신 건강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원선 어디 있으니? 아 네 친척 형은. 왜 또 친척들은 공부를 또 왜 이렇게 잘해 또? 막 꼭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 또. 어? SKY는 또 하나씩 있고. 아 그 형은 뭐 100일 때 막 죽고 싶죠. 밥이 막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명절상을 지금 내가 어? 왜 온 거지? 나는 지금 어디에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봤더니 또 죽고 싶어. 아빠 봤더니 아빠 보고 싶은데 죽고 싶어. 그러니까 용돈만 받아. 용돈 받아야 돼요. 왜? 수능 끝나면 거짓 됩니다. 너 엄청 막 챙겨줬지 집에서? 수능 끝나봐. 너 인제 없어. 어? 너 학교에 급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를 거야. 다행히 학교에서는 밥은 먹고 집에 보내주잖아. PC방 가려면 돈 필요하고. 이동하려면 다 돈 필요해. 그런데 소자 수능을 잘 봤냐? 대한민국에 딱 수능 끝나는 다음에 이야! 이런 애는 몇 명 없어요. 다. 죄인. 죄책감. 그러니까 용돈만 받고 빠져. 빠지고 나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하루에 10분씩 4일 날아가는데 명절 막 아 남들 노니까 나도. 그럼 내년에 내년에 뭐하고 있을지 잘 봐봐. 이게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N수 하시는 분들 알걸? N수가 말이 N수지 그 슐 것 같습니까? 한 살 더 먹고 성인 되어서 성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끝났으면 뭐 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노래방 아니면 친구들하고 영화? 그런데 이제 N수생분들은 성인이란 말이야. 수험 끝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구평 끝나고 술집 꽉꽉 차 있어요. 꽉꽉. 너무 국어 어떻게 봤냐? 어떻게 봤냐? 다 수험생분들이에요. 그렇게 수 한 잔 먹고 나면 다음날 공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이미 축제 즐기면서 놀고 있거든. 엄청 힘들어요. N수. 그리고 N수생분들 더 힘든 건 뭐냐면 N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올가맵니다. 이게. 나 N수야. 뭐 어때? 라는 건 잠깐이에요. 이거 본인을 막 쥐온다니까. 올해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현역분들께서는 지금 N수한 분들도 그랬어요. 작년에. 막연하게 매년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현역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하게 되면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내가 N수하는 분들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힘든 맛을 지금 이제 이겨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자들도 보거나 대학생들도 보면 N수하셨던 분들 대학교 가면 열심히 합니다. 장학금도 받고. 본인에 있어서 무언가 행동했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역분들께서 N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N수생분들 옆에 있다면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어떤지. 솔직히 솔직히 또 말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이겨낸 나만의 씨앗이니까. 내 인생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D마니스 100에서. 먼 훗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후배한테 100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침이 막 튀어나오면서. 다섯 번째 기본적 욕구 무시하지 마세요. 자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100일 남았는데 다이어트 할 겁니까? 수능 끝나고 하죠. 수능 끝나면 밥도 안 줘. 집에서 알아서 살 쭉쭉 빠져. 버스 탈 돈이 어딨어? 걸어다녀 걸어다녀. 강북 강남 다 걸어다니세요. 4시간씩. 살이 막 쫙쫙 빠져요. 지금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잠도 잘 자고 해야 기본적인 욕구가 돼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지. 잠이 안 오면 저도 뭐 교재 쓰거나 너무 힘들면 저 담당해 주시는 신경과 사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약이라도 처방받고 잠이라도 잘 자고 그래야 여러분들 마주할 때 제가 이렇게 싱그럽게 마주하는 거지 막 완전 스트레스 막 쩔어가지고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야. 오늘 인강을 대충 찍자. 여러분 무슨. 그게 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피로회복제도 먹어보고 우황청심환도 먹어보고 먹어보고 먹어본 사람이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걸 하는 거지. 누가 막 뭐 타서 먹으니까 먹고 막 심장 막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어 하고 아니고 해봐야죠. 기본적으로 욕구 무시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밥 잘 먹고 잘 자려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거 도움도 받고 그럴 때 음악 들어야지. 공부 시간 정해놓고 마지막 10분에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섯 번째 웃기죠. 벽에 시험지. 미쳐야 돼. 미쳐. 미쳐 그냥. 시험지에 미쳐. 9평 끝나면 9평 시험지를 붙이세요. 벽에다가. 벽에다가 시험지를 붙였더니 엄마 아빠가 야 이 집 우리 집 아니 그게 아니고 시험지를 붙여놓고 계속 보라 이거입니다. 사람이 눈에 있어야 봐요. 특히 제가 탐구 과목 하니까 사탐이든 과탐이든 탐구 과목 시험지를 좀 붙여놓고 보세요. 아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 막 진짜 붙이라고 해서 막 진짜 막 딱 풀로 안 떨어지게 막 본드로 붙이지 말고 테이핑으로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아 이제 엄마 아빠가 안 건들 거야. 얘가 드디어 이제 할라나 보다. 어? 너 시험지 붙였어. 뭐라 하겠습니까? 나 진짜 계속 시험지만 보려고 이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탈 잘 붙잡고 가실 때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내실 때 제가 항상 학교에서도 우리 반 반에 있을 때 그 푼 만들 때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그럴 때 여러분의 이 100일이 추억이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 훗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수능 100일이래 라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의 입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 야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껴가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꼰대네 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줬구나 여러분 김왕배 씨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제 앞에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빠가 왜 승진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 아빠가 왜 초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왜 교감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네 앞에서 아들 네 앞에서 난 열심히 살았다는 거 꼭 보여주고 싶다. 교감, 교장이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네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제 생명 불태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00일을 김종자리 전하는 100일을 10일이라 생각하시고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게가 아니라 우리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그러한 메시지와 스토리를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